1,2,3,4 1,2,3,4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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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려고 올롱아 샀다 올려 얼른 야 얼른 지게차 켜 빨리 빼 쭉 빼 쭉쭉 됐어 작업하는거 잘 보고 있어야지 너 지금 휴대폰 하고 있는경 내 부분 있어 아이웃 조금만 올려봐 올려 올려 됐어 아빠 뭐 할라고 해 기다려봐 아빠가 자꾸내 보여줄게 그니까 이거 유튜버 간판 달라고 그냥 칠 들어가면 되겠지 한글자막 by 박진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